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가정교육 운운하며 괴롭히던 시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신랑과 연애 중에 신랑이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하게 벌고 있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면 대출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이 살면서 둘이 대출을 갚으며 살면 되긴 하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면 벌이는 반으로 줄고 돈 들어가는 곳은 더 많아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원하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랑을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신랑을 붙잡고 있으면 신랑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본인이 집을 해주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말을 했고 신랑은 저에게 들뜬 목소리로 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신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중에 출산 때문에 신랑 외벌이로 산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만큼 저를 생각하는 남자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을 주고 산 집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면박을 주시고 하나하나 전부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결혼하고 반년 넘게 며느리로서 저는 안 한 것 없이 할돌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저 혼자 차례 음식 다 했고 남편은 중간중간 거드는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명절에 와서 절대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도 열심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 소리 하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제사 음식을 할 때 전이 덜 익었다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고모님도 있었는데 그분도 시아버지의 막말을 거들더군요. 보다 못해 신랑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신랑은 시아버지께 고생하는 며느리를 칭찬해 주셔야지 이렇게 구박을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은 신랑과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랑은 참다 못해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님과 시고모님은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이혼시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친정부모님을 욕보이는 막말도 했어요. 이 일로 저는 두 달간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이혼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치를 떠는 신랑의 모습에 차마 이혼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며칠간 전화로 시달리다가 저와 신랑은 시댁 어른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고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달 정도 지났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집의 시동생과 시고모님을 대동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연락 없이 몇 달 살아보니 이제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또 소리를 지르면서 괜히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대로가 좋고 앞으로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 돈이 지금 우리한테 있겠냐고 했더니 한 달에 백식 갚으라고 하셨어요. 고모님도 옆에서 자식 도리를 안 할 것이면 부모한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거드는데 정말 얄미웠습니다. 신랑이 고모님에게 고모가 왜 우리 집 일에 말이 맞냐고 당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을 일으켜 세워서 떠밀듯이 밀치면서 당신 집안이나 잘 돌보라고 말하면서 고모님을 내보냈어요. 신랑의 행동에 시부모님은 엄청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솔직히 어머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제가 결혼할 때 혼수와 예단 다 해왔고 지방끼리 다 얘기가 되어 결혼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의 행동이 괘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집값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로서 할돌이 안 한 것이 없는데 괘씸할 것이 뭐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값 못 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으로라도 돌려받겠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럼 법대로 하시라고 다시는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찾아와서 괴롭히시면 그땐 우리도 고소하고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하지 왜 사냐고 하시길래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살고 있고 우리 인생에서 시부모님만 빠져주시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서 이혼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서 고모처럼 끌려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더군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부모님과 영끈코산이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신랑도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하려던 제 마음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습니다. 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상한 시부모님과는 영끈코 사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네, 결단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식과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라 생각하는 이상한 부모들이 간혹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